종의 멍해를 맺지 말자 오늘 제목은 종의 멍해를 맺지 말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. 사각 틀에 달의 넝크를 넣어서 십자가 두 개를 넣어서 종으로 표현하고요. 멍해를 큰 꽃으로다가 벙크샷으로다가 표현을 해서 예수님의 순결함 깨끗함을 다할리아 흰 꽃으로다가 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순결함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닮아가면서 살자 그러한 생각으로 묵상하면서 이 작품을 해봤습니다.